함께하는 오늘, 함께해온 5년, XSFM 예로부터 우리는 큰 것만 보려 하고 시시콜콜한 것들을 관찰하는 사람을 하찮게 보곤 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신경쓰지 말라 하고 핀잔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본인의 시시콜콜한 불만들도 알아서 스스로 억압하게 되겠죠. 그런 억압이 모이고 쌓이면 스트레스, 혐오 같은 큰 사회 이슈가 되어 정치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XSFM 창사 5주년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에서는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정치인의 시시콜콜함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또 압니까? 효과가 있을지도요. XSFM 창사 5주년 기념 특별기획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두 번째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유승균 PD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2018년 10월쯤의 기사를 지방의회로 놓고 검색을 하면 지방지의 기사들이 쭉 뜹니다. 어느 OO도의회, OO시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조례 방안 마련. 입시 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한국은 무슨 제도를 갖다 놔도 반칙은 빨리 개발된다. 마치 옛날에 해킹툴,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해킹툴 빨리 개발하는 해킹팀처럼 한국은 그런 게 되게 뛰어나죠. 그리하여 업무 추진비 공개하는 조례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서 계속해서 공짜밥을 먹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실제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평상시에는 맨날 노조에 노자만 들어도 욕을 하고 강제철거 집행 이런 거 될 때 싸우고 계신 시민들 보면서 욕하고 이거 다 알박기라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정의당부터 찾아간다잖아요. 몇 년 전에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나 찾아가서 진짜 울고불고 난리 다니는 자기가 원래 이런 줄 몰랐다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갑자기 정치권이 필요하다는, 내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인들을 처음 만나면 크게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갈망이 빨리 해소, 갈증이 빨리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살아가는 패턴을 가까이서 보게 되잖아요. 뭐 저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삶의 패턴이 자기가 일하는 결과물을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위한 유출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밥 먹는 얘기 듣는 것도요. 잠시 후에 정나영 작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오늘은 6일차부터 10일차죠 아마?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찌버 콕김치, 에어비타 터스트제로, 강력한 체내육술,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액세스몰, 블랙박스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곧 시작하죠. 콕찌버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찌버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찌버 콕!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중년에 어떤 사람들은 활력을 찾느라고 한 병에 35만원에 달하는 물건을 TV광고를 보고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싼 거 사 먹어서 밥값에 쓸 돈이 없다면서 도의원들처럼 공짜밥이나 찾고 일하기 전에 점심술이나 많이 먹으면 건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폐만 되지. 더 나은 활력을 제공하면서도 값은 3분의 1밖에 안 하는 야왕데이 야왕나이트를 액세스몰에서 찾아보십시오. 지구력 증진과 면역기능, 세포분연에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체내 흡수율도 뛰어납니다. 물건이 이상했다면 진작에 제가 개갈구구 내조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알실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7년간 함께 온 평산네이처가 만든 야왕데이 야왕나이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액세스몰에서 구매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아무 말 해도 되는 건가? 의회 생활 밀착 탐험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30일간의 의회 일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잘 보고 잘 겪으면요. 아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정나영 작가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편년체 의회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도의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전이다. 정확히는 점심인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은 점심이니라. 네. 네. 1장 1절은 점심이다. 아직 진짜 본 업무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데요. 앞으로도 별로 안 나올 그럴 것 같아요. 것입니다. 어느 도의회인지 어느 시의회인지 그냥 저희가 랜덤으로 도의회라고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냥 특별자치 도의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별자치 시의회일 수도 있고요. 네. 시의회일 수도 있고요. 네.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많이는 안 만나 뵀지만 거의 이게 에버리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사안이 네. 아주 일반적인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쓰이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먼 결론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리하여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나영 작가와의 아무 말을 통해서요. 여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여섯번째 날 날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점심 오늘 점심도 의원들과 닭돌이탕을 먹으러 갔다. 점심은 이제 뭐 그냥 혼자 먹는 거는 포기했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부서에 두 달 전에 온 직원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점심을 자유롭게 직원들끼리나 혼자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슬픈 아이러니인 게요. 맛있고 양 많이 주는 걸 비싼 거잖아요. 보통 맛있는 걸 싫은 사람들과 먹는 일. 너무 싫죠. 그걸 매일 한다. 체하기 좋아요. 그냥 차라리 혼자 김밥 먹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저는 또 기간이 한정돼 있고 또 이런 거 장어나 맨날 이런 걸 먹으러 다니는데 제가 또 언제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보겠나.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가장 관통하고 있는 내용은 작가님이 과하게 긍정적이에요. 아니 제가 절대 긍정적인 편이 아닌데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날도 이제 닭돌이탕을 먹으러 갔는데 상사로부터 의원들과 점심을 먹어주는 것도 주무관의 업무다. 그분이 더 긍정적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냥 업무의 일종으로 너무 당연하게 점심 먹는 거를 매일 준비를 하고 있죠. 의원들은 그러면 반찬 리필 같은 건 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주무관들이 빨리 다녀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비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또 이 중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반찬이 떨어지면 정말 역정을 막 내는 거예요. 반찬을 집어던지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짜. 이거는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사실 짠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반찬으로 바꿔드리거나 떨어진 거는 빨리 리필을 해올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서 리필하는 걸로 최대한 화를 내지 않게. 골목식당의 시찰관 백종원 씨도 아니고 의전의 문제가 큰 문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의전을 오랫동안 받아오는 사람은 그것이 당연해져서 망가진다고요. 그런 망가진 사람들은 어떠냐면 지금까지 의전을 제대로 못 받은 다른 문제들이 눈에 띄면 그걸 가지고 또 잔소를 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의전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그게 차라리 편하다는 학습된 결과일 거예요. 그냥 반찬이 이거 반찬 떨어졌다 그러면 네 가져올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되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반찬 언제 떨어지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 그냥 누가 갖다달라 하면 그때 가서 가져와도 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 사람들 먹는 속도랑 그다음에 뭐 반찬 떨어졌는지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그냥 여겨지는 게 아니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모두가 약간 무심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고독한 미식가를 왜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먹잖아. 그렇죠. 계속 즐길 수도 있잖아. 게다가 웬만하면 식당 주인들이 반찬 떨어지나를 신경도 안 써요. 왜? 내가 쓰인 마세요. 이러면 되잖아. 손 들고. 그렇죠. 뭐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밥 먹는 맛이 안 나지.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조선수 소장이 들었으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답이 있다고. 전공노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공무원 노조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시찰하면 되겠네. 감찰하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꼭 밥뿐만이 아니라 여기 제가 6일차에 차, 마시는 차를 선물 받은 얘기를 썼는데 보죠. 어떤 의원이 자기가 되게 좋은 차를 선물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걸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 주지 말고 자기만 타달라고 종류별로 세 통을 입차를, 세 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먹을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주지 말라고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같이 나눠먹자. 뭐 이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그리고 콜키지를 할 거면 돈을 내야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숨겼다가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를 걸리거나 하면 또 이제 역정을 내기 때문에 포스트잇 써붙이겠네. 누구누구 의원용. 아니, 아예 숨겨놔요. 그것조차 다른 분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도 어린내고 저쪽도 어린내기 때문에 저쪽은 또 이걸 보면 저 차는 왜 나 안 주냐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다 그걸 알기 때문에 아예 숨겨놔서 안 보이게 하고 그 의원이 오면 그 의원만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데서 좀 되게 이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되게 놀랬거든요. 아, 되게 그릇이 사람들이 참 작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면 사실 같이 나눠먹고 싶고 이게 좋다는 거면 아, 이거 같이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정말 자기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도어린이집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의원들이 막 이렇게 어린애들처럼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이게 그 아니, 의전 자꾸 의전으로 출발하면 되게 모든 것을 해석하기 좋은 게 의전을 잘 받아. 아, 그러면 그 옆사람들이 쉽게 말해 만만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만만해 보이면 정말 아무 말이 나요. 맞아요. 우리가 그 장소가 만만한데 하는 일이 뭐가 있죠?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패를 끓는다거나 아무 말 막 한다거나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있으면 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 의전을 잘해주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그렇게 망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마음 편하게 헛소리라는 걸 듣고 적으셨겠네. 네, 진짜 또 그 헛소리를 그냥 막 하는데 또 어떤 의원이 주말에 자기 등산을 했는데 아, 나 너무 뚱뚱해가지고 몸이 몸이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등산이 너무 힘들고 얼굴 커가지고 선크림을 발라도 여기가 막 남는 쪽에 모자 가려도 뭐 다 타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하는데 이 얘기를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서 고개를 막 끄덕거리는 거예요. 뭔지 알아. 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타이밍이 나 너무 뚱뚱해 이러면 보통 아니에요. 막 안 뚱뚱하세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 친구들이 나 너무 뚱뚱해. 네, 그냥 그것조차도 반박 없이 너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나 너무 얼굴 커서 모자를 썼는데도 여기가 뭐 타더라 이러면 아니요. 위원님 얼굴 작으세요.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런 아예 판단이 아예 안 서게 그냥 무조건 다 수긍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래 주무관님들 주무관님들 세 분 네 분은 다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또래 분들한테 이거 대화 너무 웃기지 않냐고 지금 그랬더니 다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업무 지시하는 거 아니면 아예 그런 헛소리는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들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군요. 자체적으로 그때 딱 자기 이름 나올 때만 이제 딱 이렇게 깨어서 듣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듣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약간 경청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누가 말을 하면 나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고서는 잘 듣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서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또 저를 보면서 맞아요. 이거 한 명한테 이렇게 꽂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밌기도 하고 이제 또 이거를 메모를 해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열심히 선크림을 바르는데 얼굴이 커서 너무 되게 재밌는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개그가 코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다른 분들은 안 듣는다고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꽁트잖아요. 꽁트. 그렇죠. 저 중년 개그가 말이에요. 혐오만 제거하고 듣죠? 맞아요. 재밌어요. 그럼 진짜 웃겨요. 이게 진짜 웃기고 딱히 무슨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빵 터지는 그런 웃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또 의외로 되게 재밌을 때가 많거든요. 예의를 내려놓은 아무 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의라고는 하나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보통 친구들이랑 오래된 친구들이랑 있어도 사실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남자친구 남자들끼리의 또 그런 대화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들은 막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면서 서로를 웃기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성별 및 나이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의원들의 특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일주일째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계도 보이는데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들 같은 것도 보여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싫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고. 사람들은 보통 예의를 어느 정도까지 지키고 이미 6일 차에 드러났어요. 예의라고는 전혀 모르는 의원들이 꽤 많다. 그러면은 나 글 써야지 하고 쳐다보는 사람한테는 되게 장점이 있어요. 사람의 평면성이 너무 잘 보이니까 해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이게 이 의회의원들은 어려운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도의회 내에서는 네. 의회 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신보다 무서워요. 그렇죠. 네. 사람들 국회의원들이랑 밥 먹을 때는 자기가 반찬 가지러 갈 거예요.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의전 받을 때 나보다 느리네 이런 생각도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억눌리면 도의회에 돌아왔어. 막 방종하겠죠. 그렇죠. 완전 자기 세상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또 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막 겉으로는 막 민주적이고 평등한 척 하면서 막 뒤로는 막 호박씨 까는 그런 위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대놓고 비민주적이고 비평등을 지향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주 노골적이에요. 막 이거를 되게 조심하면서 안 그런 척 우아한 척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편하고 깔끔하다는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쓰기 쉬운 캐릭터죠. 그렇죠.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인 캐릭터. 정말 평면적인 캐릭터. 아까부터 계속 쉬웠잖아요. 네. 물을 들고 내려가서 갖다 줘야 된다. 치약을 뭘 사다 나면 가져갈 것이다. 친구를 데리고 와서 공짜 밥을 먹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저 사람 무슨 의도지? 저 말듯이 무슨 뜻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바로바로 해석이 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저한테 너무 취향이 잘 맞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 오래 있어라. 네. 한번 입사 준비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회사도 언론사도 그런데요. 의회는 특히나 많이 그래요. 손님이 엄청 많고 매일 다른 얼굴들 많이 보고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의원님들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손님맞이 많이 해야 되나? 손님맞이가 손님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특히 과장님 친구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다른 과장님들은 딱히 일이 없고 이제 정년을 얼마 안 남긴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와서 그냥 노는 게 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도 하시긴 하시지만 거의 이제 수다 떨고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린 보통 흔히 이걸 사탕 까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어디 나가서 이렇게 좀 은밀하게 하거나 남들 안 듣게 그냥 농땡이 부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걸 사무실 한복판에서 한복판은 뭐야? 왠지 막 그 돗자리 같은 거 사무실 한가운데 깔아놓고 정말 사무실 가운데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이 있었는데 정말 거기서 수다를 떠시는데 그 바로 옆이 제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차를 준비하고 이제 그 옆에서 또 노트북을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또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 그런 얘기가 종매사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누구 이제 다른 부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조카 손주를 빨리 보고 싶은데 조카를 결혼시켜야 되니까 맞선 볼 사람 좀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아니면 아무래도 의회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부서 누구 직원 뭐 괜찮더라 막 이러면서 사진을 보내달라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또 굉장히 대놓고 한복판 사무실 한복판 네. 사무실 한복판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또 재밌었던 게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남자 쪽에서 싫어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여자는 서른일고 남자는 서른여덟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싫어할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마 사진을 보면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그런가 하고 들었더니 여자분이 너무 참하고 귀엽고 애교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아 이게 참 결혼을 하려면 직업 일단 안정적이어야 되죠. 공무원이니까 그리고 나이 어리고 참하고 귀엽고 애교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참 애교가 애교 많은 게 왜 좋을까 저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 좋거든요.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좋고 떠나서 그런데 참 이 애교 많은 게 왜 좋을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직업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청막이 귀엽고 애교 이런 거 많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나는 참 이런 조건에 어디 하나 해당되는 게 없구나 씁쓸하게 기록을 했다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잡담을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어.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아니 저 마인드셋이 변하지 않아 온 채로 평생을 산 사람이면 좀 껄끄럽 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렇죠. 저런 사람이 입법기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답답해요. 되게 성가시죠. 왜 나한테 이런 거절의 노동이 주어지는 거야 하는 마음 그 직업은 뭔 잘못이에요. 그러게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뭐 사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떤 애 저쩌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사실 알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여자 나이가 많아서 너무 웃긴다. 한 살 연애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7일 차였어요. 그렇죠. 주로 따지면 2주 차였죠. 주말에 느껴서. 그래서 이때 7일 차 되던 날에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랑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것도 있군요. 교육은 누가 받아요? 의원들이 받아요? 아니면 사무보조하는 알바생들이 다 모여서 받았는데 자료를 또 책으로 만들어서 굳이 사실 책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과일 깎는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일 깎는 법에 대한 책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는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참 되게 별거 아닌 일을 되게 별거로 만드는데 특화된 조직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의원들 얼굴 안 보고 잠깐 교육 받으면서 또 멍때리기 좋으니까 또 교육도 재밌게 잘 받았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에요. 맞아요. 의회에 가면 책이 너무 많고 그 책의 재본 디자인에 어디에도 써있지 않은데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어내요.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음.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면 보통 직원들이 모니터 높이를 맞추려고 깔아놓은 책들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굳이 돈 들여서 나라장터에 가서 모니터 스탠드를 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책들이 있는데 국회 가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냥 학구적으로 궁금한 안 가본다니까 하나쯤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허락해달라고 말 못하죠. 당황해할까 봐. 그런데 그건 확실히 알아요. 이 책들을 만약에 국회 내에서 의회 내에서 천부를 찍었다. 그러면 999부 정도는 처음부터 다친 채로 그냥 여생을 마감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한 분은 누가 봐요? 편집자가. 오타 없나? 이러면서 편집자도 그런 거는 약간 가치를 알아서 자세히 안 봐요. 네.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별거로 만드는데 특화된 조직이다. 그래도 저는 계속 과일 갖고 차내리고 이런 것만 하다가 뭔가 자료를 받았으니 또 이게 또 얼마나 신선했겠어요. 이런 교육도 있네? 이러면서 되게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일주 여덟 번째 날 8일차의 점심 메뉴 뭡니까? 오늘은 낙지랑 막걸리를 막걸리요? 낮에 술 먹어요? 낮에 술 많이 먹어요. 여기서 많이라는 말씀은 자주가 아니라 한 번 먹을 때도 많이 둘 다요. 자주도 먹고 한 번 먹을 때 많이도 먹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공짜면 술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때 같이 점심 먹었는데 이날은 또 되게 소수 정해였어요. 의원 2명이랑 주무관 1명이랑 저 이렇게 4시에서 간 거예요. 이랬던 적은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이 의원이 그때 아까 서류 지난주에 첫날에 나왔던 둘째 날에 나왔던 주무관에 또 서류 던진 사람 서류 던진 그 진상 의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다가 저의 경력을 물어봐서 사회적 기업 관련된 경력이 있다 이런 얘기했더니 그런 지원 정책에 대한 또 문제를 막 얘기를 하면서 8일 차가 돼서 8일 차가 돼서 처음으로 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저는 또 이랬던 분야고 워낙에 관심 많은 분야인데 이거를 일단 의원이랑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흔한 기회가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경청을 했죠. 이런 정부나 이런 정책에 관련된 게 문제가 크다. 이제 젊은이들은 이제 뭐 굶겨야 얘네가 일을 한다 뭐 이런 뉘앙스에 다 퍼주는 거를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발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원이 있죠. 그런 의원이 있고 의원 두 명이랑 식사하러 가셨다니까 의원은 그런 주제에 얘기가 나오면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옆에 있던 사람도. 그럼 이제 또 다른 정당 의원은 나는 완전 반대라고 하면서 또 반대 의견을 또 막 피력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군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첨예한 대화였는데 이거를 또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끄덕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 노이즈 캔슬링은 안 되고 있고 이 의원이 말하면 이것도 되니까 이제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데 또 이 반대 의견 말하면 그것도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개만 끄덕이다가 부장 그러니까 그 과장님과 주무관들이 왜 내가 살이 너무 쪘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지 알게 됐군요. 이게 어느 한쪽만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번 정부 말기가 되면 이렇게 쏟아주는 정책을 계속 펼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 정부 비판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 개인이 먹는 밥값만 아껴도 그러니까요. 의원 한 사람당 한두 명의 청년 수당은 뭐 너끈이 지원하겠는데 지금 그 공짜로 퍼주면 큰일 난다는 말을 공짜로 퍼먹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맞아요. 아 국짜로 퍼주면 큰일 나 아이고 맛있어 그쵸 왜냐하면 너무 맛있거든 그래서 진짜 세금이라고 다 퍼주면 안 된다 자기 돈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마를 하더라 아니 그럴 거면 이 밥이나 네 돈으로 먼저 먹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니 의원님처럼 이렇게 대쪽 같은 분이 여태까지 청탁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런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것 때문에 정치생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 저렇게 도와달라 하는 부탁도 많았는데 자기는 기준이 확고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국자 밥을 먹으면서 내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밥 빨리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서 나의 기준은 낙지까지야 네 저 이제 이날에 또 밥 먹고 들어와서 물이랑 음료수 챙겨달래가지고 또 눈치없이 한 병씩 가져갔더니 이거 한 박스씩 달라는 거라고 그 의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 또 한 박스씩 음료수 한 박스 그 다음에 생수 한 박스 또 차에 실어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취미가 트라이예슬론이신가 네 하루에 먹는 양일 수도 탈수를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와 진짜 퍼주면 안 된다는 얘기 정말 인상적이네요 와 이 경험을 어떻게 저도 알바하고 싶네요 그 의회가 이런 말은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너무 그러니까요 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여왕탱트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여왕 나이트 평선네이처 자 출발할까? 근데 엄마 우리 차에도 블랙박스 있어? 지금 XS몰에서 다양한 블랙박스를 만나보세요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8일 동안 의회를 돌아보면서 밥이 먹고 싶어졌고요 근데 억울해져 억울해서 못 먹으러 가겠죠 내가 돈 주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너무 먹는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다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 걱정도 되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비슷한 게 이제 대학 교수들을 챙겨야 되는 일을 했었는데 나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12시에 나가서 밥 먹고 1시까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나는 휴식도 해야 되고 양식일도 해야 돼요 근데 대학교수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될 일이 있으면 밥 먹는데 3시간이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게 나는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 양반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와 밥을 하루 종일 먹네 싶은데 그 대학 교수들은 그냥 밥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자기 평소 밥 먹는 시간을 한 3시간 정도 잡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점심 먹은 거고 그 사무실에서는 일어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분들은 이것 때문에 야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밥 때문에 점심을 어쨌든 2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쓰니까 2, 3시간 정도를 쓰니까 근데 또 저는 알바생이니까 나가서 오래 있으면 그만큼 또 사무실에 적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말하다 보니까 죄송하네요 너무 혼자서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겼던 것 같아서 네 이게 더더욱 역설적으로 말해주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어 온 공무원들은 뭔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그 밤 시간 때문에 야근하는 거예요 9일차의 점심 얘기는 좀 결이 달라요 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제 다가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제 다가오면서 산하기관들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되는 네 이 여기에서 이제 점심을 사주기 시작을 한 거죠 감사 기관이 네 이게 도의 입장 도의 세금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일이네요 드디어 밥값을 아끼고 있어요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긴 한데 맞다 맞다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산하기관들도 도비로 움직이죠 네 어쨌든 같은 돈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산하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점심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한 기관에서 막 여러 번을 사줘요 아 행감 전에 네 뭐 의원들 사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생한다는 직원들도 따로 사주죠 또 이거 합쳐서 사주죠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행감의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료를 내주는 거 외에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법으로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청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정말 밥을 먹는 밥이 무슨 청탁이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웰컴 투 동막골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뭐 그러냐라는 얘기를 하니까 촌장님이 뭘 많이 먹여야지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유일한 한마디죠 마지막까지 남는 전 사회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의원들한테 뭘 많이 먹여야 된다고 어 세상에 그러네요 되게 자연스러운 청탁이었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어차피 지도 도비로 사 먹고 맞아요 와서 사주는 사람도 도비로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뭘 사주고 뭘 또 얻어 먹어요 그러게요 학교에서 급식 때 밥 먹으러 갈 때 점심시간에 짝꿍이 야 오늘 급식은 내가 사주는 기분으로 먹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내일 급식은 네가 사주는 기분으로 먹겠어 와 그럼 이 사람들 그러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점심 먹을 때 들어가는 돈은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돈인데 자기들한테는 그냥 어린이 은행권 아냐 그거 부르마 부르잖아요 야 내가 서울을 양도하겠어 이런 세금은 그렇게 쓰이고 있다 청년들에게 퍼줄 수는 없지만 그럼 이제 행감이 다가오면 주무관들이 제일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겠지만 의원들도 생생은 내야 되니까 해당 기관하고 통화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통화를 하는데 또 이럴 때 생생 내는 게 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생생을 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어떤 기관장이랑 통화를 하는데 한 기관에서 업무 시간에 어떤 직원이 좀 몸을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비만 2천만 원이 나왔대요 업무 시간에 다쳤다 산재잖아요 네 산재인데 이게 산재 처리를 안 해주고 개인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처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직원분이 자녀도 많고 집도 어려운 상황인 거를 이제 의원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기관장한테 어 이런 거 잘 처리해야지 이러면서 막 지시를 하는데 완전 쩌렁쩌렁 울리게 말을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누구도 듣지 않을 수 없게 아 그래서 본인이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이런 시민들을 걱정하는 의원이라는 거로 또 티를 엄청 내면서 누가 만약에 그 사람은 대선되면 그 다음에 몇 년 뒤에는 그걸 영상으로 찍게 한다면 인스타에 올려 유튜브나 또 이런 건 정말 모를 수 없게 근데 사실 뭐 저는 이런 생색이라면 뭐 대환영 아 저런 일을 하는구나 밥만 먹는 게 아니구나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이게 티내기 위한 거라도 어쨌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 이런 생색은 충분히 우리가 들어줘도 되지 않나 아까까지 하던 얘기가 좀 뒤집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작가님하고 좀 생각이 같은 게 산재노동자 한 사람의 억울하게 나간 2천만 원을 아껴줄 수 있다면 오늘 한 끼는 도비로 먹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나 아무튼 아 생색 잘 낸다 네 생색을 아주 잘 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대표가 사무실 한가운데 책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를 하는 통화가 있고 사무실 밖에 나가서 하는 통화가 따로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직원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뭐 유력기관과 막역한 사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은 통화 혹은 어디서 내가 영업을 따냈다는 거를 들려주고 싶은 통화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하는데 아 의원들도 그런 거 하는구나 아 근데 의원들은 뭐 이렇게 수치스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되게 사적이고 정말 나가서 통화해야 될 것도 그냥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여실히 느껴지네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런 거는 밖에 나가서 안 들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은 정말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 그 구분도 없는 네 그 구분조차 없었어요 10일 차로 왔습니다 30일간의 지방의회 1주 10번째 날 그래도 행감이 다가오니까 의원들도 자료 읽어달라 이런 거 알아봐달라 시키긴 시키죠 네 많이 그래도 이제 조금씩 시키고 아무래도 제가 관련된 일을 했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 무역 관련된 현황 분석이라든가 매출 추위 변화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자료들 같은 거 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정 무역이나 공정 무역 일을 하는 혹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도나시에서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한테 지원도 좀 화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행정감사를 할 때 도의회에서 꼬치꼬치 캐 물어야 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현황은 묻는데 정작 자기가 마시는 커피는 어떤 공정 무역 커피인지 아닌지 다가는 이거를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맛있는지 맛없는지랑 리필을 빨리 해주는지는 관심 맛있으면 집에 가져가 되는지 저는 자기가 어떤 위원회 소속이면 그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과 이렇게 자기 실생활을 좀 더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게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점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다른 데 가면 쓸데없는 과도한 불편러다 이렇게 혼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핀잔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을 보는 시각은 이러한 불편함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공정무역에 대해 따질 거면 지금 내 안 마신 커피 어디서 많은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던 점이 저는 정말 많이 아쉬웠어요 음 그럼 제가 상상한 게 맞겠네요 이거 맛있는 애 싸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유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답 중에 가장 똑똑한 답이다 그렇죠 또 과장님 얘기네요 술 잘 먹냐고 물어보시는 네 그래서 술 뭐 잘 먹냐 이런 얘기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잘 못 마신다 했더니 그러면은 사회생활 어렵다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시길래 그래서 백수예요 와 카운터펀치다 그래서 백수라고 했더니 또 갑자기 또 너무 숙연해지는 아 정찬성인 줄 아 근데 백수가 무슨 공격이 날아와도 제가 그래서 백수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저쪽이 얼어붙어서 게임이 끝나는구나 공무원사는 저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 백수라는 얘기만 하면 다들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피살기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되게 서해에서는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정규직 직원이랑 그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낡았죠 기준이 네 그냥 일을 잠깐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선택에 의해서 네 뭐 계약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파견직으로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되게 사람들은 딱 이렇게 이분법해서 이거 아니면 저거 얘는 어떡하지 얘는 여기저기도 끼지 않는 애인데 막 되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불쌍한 사람 네 약간 그런 근데 뭐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백수인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게 되는 같이 있는 시간이에요 3주 전에 조성주 소장하고 우리는 조성주 소장하고 보통 탁상공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먼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어떻게든 다가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성주 소장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너무 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가가야 될까 입법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과장님은 정규직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인가 봐 말하지 말자 이로 끝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인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나이도 30대인데 결혼은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거부터 되게 걱정을 다들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보고 꽤나 놀란 게 저도 이제 가디구디의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40대 50대 혹은 뭐 빨리 늙은 30대들과 이제 그 뭐 사회 초년생으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그들의 욕망에 부응해 본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은 술을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옛날 얘기라는 건 이미 합의도 됐고 결혼 빨리 해야지라고 물어보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신뢰라는 거 거기 있는 노인네들도 이미 다 알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이쪽 사회는 아직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게요 거기는 이직도 몇 번 해봤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용퇴의 개념이 별로 없어서 언제 이를지 정규직이어도 불안한 지점도 있어요 네 지금의 트렌드에 대해서 밝을 필요가 있다고 공무원 사회가 꼭 쉽게 잘려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느린 지점은 분명히 있다 그거는 생각보다 유권자들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가 느리다 입법부가 근데 쉽게 말해 개인한테는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개인한테는 쉽게 말해 꼰대 그렇죠 근데 또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걱정을 받아보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도 별종이에요 이런 뻔한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이런 나의 결혼이며 앞으로의 삶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게 참 저는 또 신선하더라고요 그게 신선한 거죠 왜 저렇게 내 일을 걱정을 하지 사실 자기 인생 걱정하기도 벅찬데 남 일까지 걱정해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참 묘한 부분이에요 애정어린 조언과 꼰대질은 비슷해 보이고 구분을 하자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에서 저게 되게 중요했나 보다 그렇죠 혹은 술로 저 자리에 올라갔나 보다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꼰대 혐오에 대한 게 심해서 어떤 꼰대질과 정말 애정어린 조언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만나 선배가 어떤 대화를 하면서 계속 그 앞에다가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편하게 하시라 이랬더니 자기 꼰대질 할까 봐 되게 조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혀 꼰대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되려 또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는 것만이 단절리하느라 완전히 그것만이 답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은 사실 그게 아닌데 어떤 자기의 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적극적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즘 한국 팟캐스트에서 많이 듣기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나랑 조금만 코드가 안 맞아도 조리 돌리는 게 편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소설에 익숙한 사람들은 저 새끼 왜 저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단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지나친 꼰대질도 거절할 줄 알고 이제 자르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 백수인데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배울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이거든요 동생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저 웬 말 안 하잖아요 네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내가 겪어온 거랑 똑같은 길인 것처럼 나는 들리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면 될 것 같다고도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 근데 그런 말을 내가 뭐라고 또 쟤한테 하나 이런 생각을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나 혼자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22살 때부터 본능적으로 두려운 게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말이 안 나와 말 안 나오죠 그 집에 가고 싶죠 내가 뭘 때려받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정치로 환원을 해보면 물론 과장님은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정치인 근처에 있고 정치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도의회 의원 본인이 이런 소리를 막 했을 수도 있고 꼰대같이 우리는 왜 꼰대 같다고 얘기하죠? 표현형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 정말로 애정이 어린 조언이면 내 앞에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같이 호흡을 하면서 들으면 그거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줄 수 있잖아요 듣고 나면은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은 의지가 좀 더 열려요 그 노인의 입장에서도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꽤 멀긴 한데 나중에는 막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조례를 만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진짜 삶과 관련이 있다면 정치는 삶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죠 인정해야죠 그러자면 우리하고 표현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필요는 꽤 있겠다 그리고 그 표현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은 도의회에 가면 줄창 걸렸다 라는 것을 열흘간 발견했어요 얘기가 좀 딴 데서 길어지는데 제 최근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라디오스트의 한 장면이었는데 유명한 작사가 있잖아요 작사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주의라고 라디오스트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김은국 씨가 아니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MC들이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은국 씨가 아니 그럼 애도 안 낳고 부부끼리 그냥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놀겠다는 거냐 그 작사가가 네 그러니까 김은국 씨가 되게 좋겠네 이러고 이야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거를 꼰대질로 봐야 되나 대화로 봐야 되나 꼰대라는 단어가 절대학으로 표현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 꼰대라고 막 불러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욕이 아닌 꼰대 더 말해봐 그리고 그 자세 없이는 도의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겠네요 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겠네요 왜 방금 당선됐어 이 사람들 상연 부리고 일을 시켜야 돼 근데 이 도가 이 지방자치의회가 청년복지가 복지가 너무 헐렁해 별로 잘 안 돼 있어 그럼 그 의원들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든 대화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좀 낙지를 먹든가 제가 그 청년을 또 대표하는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삶의 완전한 디테일 안에서 정치를 구경해 봅니다 이렇게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랜만에 녹음 되게 재밌네요 원래 다른 분들 나오셔도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자세히 들어봐 주세요 야속하네요 꼰대 같고 재미없다니까 제가 아까 누구의 이름 얘기했죠 조성주라고 들어보지 않을까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정남 작가 늘 먼 길 오시거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엑세스몰에서부터 건강기능식품 광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야왕 좀 빨리 나오신 야왕 나이 체내 흡수율을 높인 농축 풍산 야왕 평산 네이처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정나영 작가 다음주에 11일차부터 16일차의 이야기로 만나겠고요 15일차의 이야기로 만나겠고요 원래는 오늘 끝나는 거였죠 맞아요 Q&A 안 필요하십니까 청소수 여러분 네 길어진 김에 제가 Q&A도 받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뉴스 아카이브에서는 지방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사건을 연도별로 지방지를 한번 뒤져가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저께 그 말하길래 자기가 찾아봤을 줄 알았습니다 2015년 미디어 고향 파주라는 언론사에서는 처음에 이거 안 띄고 있었길래 미디어 고향 파주가 뭔가 고향과 파주였군요 네 고향시의회에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 현안사항 간담회 위원회 현안사항 간담회는 우리 안포차인가 봐요 우리 안포차? 네 우리 안포차에서 했고 킨텍스 발전방향 간담회는 엉클조에서 했습니다 그거 저 맥주 많이 파는 집이죠?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저도 모르겠는데 엉클쌤은 아는데 I want you 그리고 녹지공원 조성 간담회는 대구 탕찜 전문점에서 했고요 말 산업 육성 관련 간담회는 육해공포차에서 했습니다 사무실 안 줘? 세미나실 안 줘? 이 중에서 우리 안포차랑 엉클조랑 육해공포차는 문제가 있어요 식당이 아니고 술집이라서 아이고 이거는 여기서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상임위 운영 관련 간담회가 특이합니다 강정매 할머니 흑염소에서 했습니다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나봐 거기 사실은 커피숍 같은 곳이라서 흑염소 카페 이런 걸 해가지고 가면은 막 개소주 에스프레소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생각한 거는 강정매 할머니가 일대 의장이 아니었을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나마 합리적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도 특이합니다 이게 제설대책이니까 뭔가 해동 과정을 참고해야 했나봐요 진참치에서 했습니다 물론 전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구의회 가면요 군의회 가면 세미나 공간 삐까뻔쩍하게 잘 해놨습니다 보통 찾아도 가보셨죠? 네 그렇지만 더 좋은 공간은 강정매 할머니 흑염소에 있었나 보다 굉장한 지혜를 가지신 할머니 네 근데 그러고도 내용이 많네요 또 하지만 이렇게 순진하게만 쓰는 사람이 있을 리 없겠죠 2016년 충북의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내서 충북 도의회의 업무처진비 사용 내역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충북도 부의장이었던 김봉혜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년간 업무처진비 8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된 바 있고요 어우 이게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리고 2014년 남해군의 의장이었던 박광동 의원도 동생 식당에서 464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의장이었던 김도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주민 식사 모임에서 45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취소하고 업무처 준비로 결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을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관위에 걸렸어요 그렇죠 2017년 정의당 강복구 의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7대 강복구 의회의 업무처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 24일에는 서울시의원과 강복구도 서울이니까요 구의원이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퀴즈 어디서 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참치와 흑염소가 나온 이상 모든 베리에이션이 다 가능할 거라고 봐야 됩니다 라이브 카페에서 47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근데 라이브 카페는 비싼 메뉴 뭐 있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거는 저... 이날 라이브를 부르러 온 사람이 10월 마지막 날에 이용씨면은 10월 마지막이 아닌가? 그럼 한마디만 부르신 거죠? 47만 원이면 한 곡을 부르신 게 아니죠 그리고 사유 중에 특이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의정활동 업무유대라는 명목이 있어요 업무유대는 뭐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앞에서 본 것도 무슨 무슨 간담회, 무슨 무슨 간담회 정도의 성인은 보였잖아요 여기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전부 공개된 걸 봤어요 제일 많은 게 업무유대예요 듀는 아닐 거고 업무에 쓰는 기름값인가요? 유료비라 그러지 그럼?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의정활동을 위해서 유대감을 쌓기 위한 그럼 유대감을 쌓지 돈은 어디다 썼냐? 요즘 서로 가면 친해지는데 어디 있어? 키자니아 갔냐? 엄마들이 금방 친해진다잖아 전 여기서밖에 못 봤거든요 이런 업무유대라는 사용내역은? 뭐예요 이게? 궁금합니다 알려주실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복구회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요 올해 1분기도 그렇습니다 업무출진비 사용내역에 사유만 적혀있고 사용처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꼼수로 보이죠? 그러네요 동일한 항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은 보통 실제로 구분해서 들어가면 항목이 다양한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돈 쓴 거 정리하다 보면 이게 의회가 그럴 수는 없을 텐데요 라이브 카페라고는 안 나와요 거기 의회에 들어가 봐도 그리고 2018년 용산구 의회 이게 언론에서 실명들을 잘 안 밝히더라고요 용산구 의회의 모 의장이라고 그래요? 의장은 하난데? 네 그렇죠 이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실명이 다 나오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다 찾아본 거예요 즉 의혹도 아니고 수사단계도 아니고 다 문서로 밝혀져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웬말 못해 공인인데 모 의원, 박모 의원, 의장이었던 박모 의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박길준 의장입니다 임기 4년 동안 한 약국에서 540만 원어치의 약을 업무 추진비로 샀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활력을 위해 35만 원짜리를 샀을 거야 야왕 대 야왕라이트를 액세스몰에서 자기 돈으로 사드세요 아 업무 추진비로 사다는 게 중요하구나 네 업무 추진비로 약국에서 540만 원어치의 약을 산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74시예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76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서초구 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라고 확인해도 찾아보니까 정동무 의원이더라고요 이 의원은 한국 야쿠르트에서만 한 번에 70에서 80만 원씩 698만 원을 긁었습니다 벤츠죠 벤츠 요거트 천 개를 먹어보겠습니다 특유의 나겟한 말투로 야쿠르트 야쿠르트 프레쉬 매니저의 카트가 그 카트를 다 털어도 80만 원짜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7,80만 원을 긁은 거예요 야쿠르트에서 금괴를 샀나요? 뭐야? 뭘 산 거야? 뭘? 그의 부인이 한국 야쿠르트 판매원이었거든요 프레쉬 매니저였죠 홍삼 양갱을 단가가 좀 나오죠 이게 홍삼 양갱을 직원들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선물로 줬는데 이것도 업무 추진비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원들한테 선물로 업무 추진비로 사면 그건 국가지 짐이 곧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크게 매출 나오면 인센티브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요 또 작년에 대구 달서구 의회에서는 의장 선출로 다툼이 있어서 17일 동안 파행이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근데 이 17일 동안 파행이 있었던 17일 동안 밥값을 393만 원을 썼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어야죠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나눠볼게요 근데 달서구 의회의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니까 나누는 게 의미가 없구나 아무튼 393만 원어치를 먹었어요 네 나누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호텔에서 한 번에 175만 원을 긁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벤츠 이 기간에 나이든 분들 먹방하시면 돌아가십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마포구도 작년에 한 건을 했습니다 마포구 의회? 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서 보신탕집을 가장 많이 간 의회에서 대전 서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 대식가들의 공간이 됐네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동안 네 3년 반 동안 보시탕집을 53번을 갔다고 하네요 오 3년 반이면은요 40개월이 좀 넘는데 한 달에 두 번은 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여기 가게도 알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부인의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1011만 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에 대한 윤리위원회 구성이 하나 걸려 있거든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은 이 민주당의 윤준용 의장과 한국당의 김재진 의원이 현재 친형제 같은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재진 의원은 처남의 가구업체에 구청 사업을 몰아준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상정을 했죠 이 문제로 마찰이 조금 있었는데 이 윤리위원회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좋을 리 없죠 우리 의장형이 저러니까 그렇죠 김재진 의원은 1의 신문에서 의혹을 부인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준용 의장을 불신임하기 위해서 본인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으로 윤리위를 열면은 의장까지 얽혀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그 형님과 본인을 함께 수비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걸로 윤리위를 걸면은 작년에 부인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 천만 원을 긁은 것도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이 죽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모가 있으니까 나도 걸면 안 된다 그리고 김재진 의원이 중앙일보의 한 이야기가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의원들끼리는 더 큰 잘못도 덮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다 그 본인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죠 되게 자주 보던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메스를 들이대는 걸 온 사회가 다 같이 연대해서 꺼려해요 저 사람 친한데? 저 사람 많이 보던 사람인데? 봐줘야지? 이러면서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서울 데이터센트럴 서울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방의회로 가면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관계가 우리가 아는 관계가 아니라고 그 당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당의 정책하고도 상관없는 거 되게 많이 하고요 당 이름을 안 보시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의회로 넘어가면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으로 보는 건 결국은 지방 언론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는 보는데 그것도 산누머산이라서 힘든데 왜냐하면 중앙일간지가 계속 이런 거 팔 수 없거든요 시간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 이후로 의회에 들어가시면은 의회는 구글링 하면 제일 먼저 떠요 들어가시면은 보통 업무 추진비가 요즘에는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삼아 본인 사시는 지역 업무 추진비 내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고요 시민이 들여다보면 언론도 보겠죠 그리고 업무 추진비가 의장한테 가는 게 있고 부의장한테 가는 게 있고 상임위원회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정무활동을 하는 데 가는 게 있어요 보통 하나만 공개합니다 소셜에서 댓글 싸움 이런 거 하시다가 화가 나셨다 그러면은 분풀이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데 가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2009년입니다 아 네 10년 전 이번 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구 논현동 자택가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 331억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을 위한 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복지사업을 위한 재단 청계재단입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네 잘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굴러갑니다 청계재단의 재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내놓은 건물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그리고 또 다른 건물 두 채의 임대 수익입니다 이 영포빌딩에 청계재단도 있고 다스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재단 출범 당시에는 연 11억가량의 임대 수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재단에 기부하면서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죠 하지만 세금 혜택은 엄청나게 받았죠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단 설립 7개월 전인 2009년 1월에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이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내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7개월 후인 7월에 재단이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 이 처남인 고 김재정씨가 사망했습니다 김재정씨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받은 부인은 다스의 지분 5%를 청계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장학사업은 점점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총 자산의 0.56%까지 줄어듭니다 청계재단의 자산의 0.56%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학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장학금을 많이 주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장학 착향용 첨가 장학향 네 목초액처럼 줄었어요 현재는 관계자 대부분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계재단을 통한 다스의 지배력 강화 그리고 다스 지분의 상속을 위해 청계재단을 이용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팟캐스트라도 들으시면 모르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이게 에디터가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 이렇게 예상하고 싶어요 구의원 하다가 이런 도둑질 하는 게 일상적이면 대통령 하면 이런 도둑질 할 수 있죠 그렇죠 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보입니다 누가 쳐다보면 벌 받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는 있죠 많은 언론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청계재단 이사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을 안치면 자연스럽게 상속세 없이 상속을 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은 언론이 주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못하겠죠 네 그럼요 예예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 언론이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네 네 누가 슬슬 벌을 받고 이래야 돼요 도의회나 지방인회에 대해서도 말이죠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소감 남겨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소감을 남겨주시면서 뭔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말씀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 액세스몰에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문만 열어놨나요 할인도 하죠 그럼요 모바일에서도 결제 잘 됩니다 네 서큘레이터는 저도 하나 사야겠네요 액세스몰에 둘러주시고요 네 에어컨 하나 더 다니니 서큘레이터 사십시오 그렇죠 네 잘 사주시면 저희들이 건강하게 잘 버티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두환 타사전 마지막 회와 예술에 대한 또 다른 이상한 이상평론과 30일간의 지방의 여일주 세 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